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2사야 7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2사야 7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게시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위세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과 같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면 무슨 내용인지 바로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께서 본문을 읽으시면서 낯익은 한 구절을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인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의 출처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에는 크게 세 곳에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렇듯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암시하는 특별한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특별한 예언의 말씀들이 여럿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한순간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인용되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실제적인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곳에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신약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본문을 늘 살펴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른 렌즈로 이사야서 그 자체 그 속에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성탄을 앞두고 이렇게 다시 살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 7장은 매우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는 유다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이고 요담의 아들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7장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열한기야 16장입니다 열한기야 16장 2절은 아하스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할아버지 우시아나 아버지 요담의 정치를 잘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열한기야 16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한기야 1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선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양하였다 이렇듯 아하스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당시 이방 민족이 섬기는 역겨운 풍습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풍요와 다산을 비는 풍요제를 드리도록 허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을 잡아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허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다윗의 가문인 유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다양한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하스 왕이 스무 살이 되어서 막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였던 바로 그 즈음에 주변 국가의 관계 속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의 7장 앞부분과 11기와 16장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또 여러 나라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가 있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의 왕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 베가는 서로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아하스 왕이 즉위하게 되었을 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령을 보내서 아하스에게 자신들이 견제하고 있는 반 아수르 동맹에 함께 가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수르와 관계를 도리어 열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를 의지해서 도리어 주변에 있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복하지 못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이사야서 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 국가적인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유다가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와 그리고 시리아의 군대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진을 치고 호시탐탐 공격할 시간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은 뜻밖이었습니다 유다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아하스 왕과 그의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은 왜 보호하여 주시려고 하셨을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아하스에게 그들을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공격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세번역은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마치 유다의 편이 되셔서 유다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작전의 지시를 내린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편이 되어주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느끼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아하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에게 위기 속에서 다가가셔서 그의 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한이 없이 자비로우신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아하스 이방신들을 섬기는 아하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없는 그입니다 그러한 아하스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고 그 나라를 보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징조든지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어떠한 어려운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였어도 하나님은 보여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그 징표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그 징조를 내가 보여주마 무엇이든지 말해봐라 내가 너의 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인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유다를 아직도 짝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의 가문을 다윗의 집이라고 다윗의 가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다윗의 왕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다윗의 후손들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악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돌아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롭고 반전이 되는 장면이 이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아하스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아하스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징조를 자신은 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이로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시리아로부터 북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위협 중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다가오셔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징조를 보여달라면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아하스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여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 중에 이처럼 표현된 것 그 자체와 그의 속 뜻이 다른 것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나는 여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라는 이 말은 언뜻 보면 매우 신앙심이 깊은 어떤 신앙인의 믿음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이 말하는 이 말은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와 상관하지 아니하겠노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여와 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나라가 풍전 동화와 같은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에게 징조를 요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너와 너의 나라를 보호하여 줄이라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작 아하스는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징조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신앙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명예를 드리는 것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이렇게 책망하며 말합니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그때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인마 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사야는 이제 이 아이가 다 성장하기 전에 유다를 치러 온 두 나라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유다도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 중에 들어있는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하스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다시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탄생과 관련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여우와 하나님은 유다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유다를 도우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왕 아하스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징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징조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하스는 징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참으로 초라해 보이는 여우와 하나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하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그에게 던져 주십니다 저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인마 누에리라 하리라는 이 말씀은 사실 받기를 거부하는 아하스에게 억지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고 증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세상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회 속에서 참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분을 맞이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누가 보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에 베들렘 여관에는 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백성들이 그 징조를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 땅의 백성들이 그의 누우실 자리를 준비하든지 마련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 내십니다 아들은 태어나리라 우리를 위한 구원자 예수는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보금입니다 인만우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던 우리들 나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조였습니다 아스는 거부하는데 하나님은 주십니다 세상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 안으로 밀어 넣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인만우엘이라 하리라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리고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갖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힘과 능력, 지략과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도 필요 없다고 말하던 아하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도리어 귀찮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만한 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들의 탄생의 예언의 말씀조차도 그 징조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사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에게는 그런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자고 끊임없이 되뇌이고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이리라 2019년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아하스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또다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2019년 성탄절을 함께 맞이하십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sales as well 사여 성탄절을 함께 하소서 인도후라이브 성탄절을 함께 하소서 성탄절을 함께 하소서